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애연자 맞구나 너? 네? 애연자 맞아? 맞지라? 어 이 꼴이야 그러더라고 응 오늘 그... 지 똥발봐갖고 똥발봐갖고 백분선 많이 터질거라고 응응 하지맞게 꼼신말 좁은다 껍질이 잡아봤어 알았어 알았어 와 아따 손 엄청 차갑네요 뭐 백있어요? 와 너 거기 안에서 뭐 찍힌거 아니야? 아니라고? 뭐 이래 찍힌거 아니야? 깜짝쓰기 밖에 나가고 좀 바지 내려고 통풍 좀 시키고 와라 안돼 그럼 쪼그라들어 와 아따 열 얼마나 많은거야 아 물짓이 맨져 본거 같네 응 락이야 갔다와 와 애연자 맞네 똥 떼고 와 애연자 맞네 똥 떼고 와 애연자 맞네 똥 떼고 와 보여줘 내가 어 진짜라고 거짓말한것이 아니라 어 진짜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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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진짜 찍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 언제부터 찍은건지도 몰라 진짜로 나 언제부터 찍은건지도 몰라 하하하하 어 나 언제부터 찍은건지도 몰라 하나 둘 셋 아 난 놀래었더라고 아까 처음에는 놀랬었었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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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이러겠다 막 이러겠다 막 그랬거든 아 뭐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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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빼고 있네요 똥 빼고 있네요 똥 절락에 빼고 있다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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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절락에 빼고 있더라고 내가 똥 절락에 빼고 있더라고 그러고 이제 점점 와 똥 빼고 나서 똥 빼고 나서 와 사러 가 나 뭐올래 지금 찍고있었더라고 계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버리네 이렇게 이상하게 되버려 눕혀서 봐야도 어쩔 수 없어 안돼 안돼 매전해도 아 곧 이거 좋겠지 서랍 그저 대도 아 고종 고종 아 고종 맞아 어 고종 고종 어 고종 고종 어 비티러하다 하다가 손에 똥 묻었어 자 하하 서니 똥 묻었어 똥 더 이상은 안 됩니다. 더 이상은 안 됩니다. 더 이상은 안 됩니다. 양쪽 다 말로 갔어? 한쪽 한쪽. 한쪽은 여기 양발 다 들어와. 아니 한쪽만 있어. 한쪽만 있어. 손에 묻어놨다. 손에 묻어놨어. 고양이통인 것 같다니? 진짜 오늘 풍 오지게 터지겠다. 풍 오지게 터지겠다. 손에 묻어놨어. 하다가 또 본문으로 해봐. 아 때려. 진짜 나 돌아보겠다 진짜. 거기 틈틈이 다 막혀 있네. 냄새 안 가시네. 냄새 안 가셔. 고기 하자 그냥. 고기 안 되는데 고기. 지금 고기다. 하자. 왜 안녕. 하단 말이야. 와 아따 그때도 신발 동그라놓고. 모두 다 만나 오는다니까. 미쳐버리자. 하단 말이야. 와 얼굴 이렇게 기억이 나지. 하단 말이야. 하단 말이야. 하단 말이야 하고. 끝났어 계속 찍을려고 했는디 당장 후에도 일하고 놉니다 계속 찍을려고 했는디 못했어 하필은 갈려버렸어 아 몰라 당연히 나는 나가고 빨리 거기다 쇠판에다 발 덕덕 치고 물로 헹구고 있는디 당연히 어떻게 찍는지 알았겄어 안 잡고 몰랐어 그냥 컴온 이러고 있더라고 카메라 여기다 끼어갖고 이렇게 있었다고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고 있는디 님들하 님들은 똥 안싸세요? 똥 안 밟으세요? 다들 똥 싸고 실수를 똥 한 번씩 밟고 살아 다닐다 사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